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이젠 제법 봄의 화사함이요. 아름다운 꽃들과 우러져서 정말 마음까지도 심부럽게 물들인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요. 지난 겨울 우리가 그렇게 갈구했던 햇살을 느끼면서 따사로움과 행복을 즐기지만요. 이제 다시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금의 어떤 좋게 느껴졌던 그러한 따스한 햇살이 싫어지고요. 또 그런 햇살을 피해서 시원한 그늘을 찾으리라라는 생각을 하고 보면요.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도 좋고 또 오늘 나빴던 것이 내일도 역시 나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항상 상황이나 환경, 여건에 따라 변해간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평불만에 가득 차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온통 지옥이기도 하고요. 또 좋은 것이든 미워하는 것이든요.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처처가 다 극락일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극락에 가고 싶으면 내가 스스로 극락에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원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대부분이 부적근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빌면서 극락에 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실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기도와 신앙적인 기도는 한루가 땅 차이인데요. 그것을 구분을 못하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다 신앙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계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신을 믿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기도는요. 신이나 어떤 절대자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께 내가 종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여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빌지 않아요. 그 주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능력이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을 믿지 않는 우리 불교의 종교적 기도는요. 바로 주인이 우리 각자 자신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지. 부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는 아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겠다 만들겠다 하고 다짐을 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적인 기도인 것이지.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거나 불쌍하게 비는 이런 맹신적인 기도는요. 우리 부처님은 그건 아니라고 했고요. 우리 불교에서 볼 때 그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일부 스님들이나 불자들은 그렇게 어떤 시키거나 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옳은 줄 알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적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어요. 우리의 행복 역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만들어서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요. 기도다라고 하면 부처님께 뭘 해달라고 빌고 매달리고요. 저라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도 부처와 같이 지혜롭게 세상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고요. 세상은 연기에서 움직인다라는 이치를 알고 마음을 어디다 올가매지 말고 항상 여유하게 행복함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스스로 내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노력하겠다. 남편한테 잘하겠다.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 수행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다지는 것이 기도지요. 누구한테 해달라고 비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건 불교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스님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스님께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부처님 가르치는 진리를 그대로 하셔야죠.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마음에 있다는 생각이에요. 어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잘못은 남편이나 자식들이 저질렀는데 괴롭기는 내가 괴롭기도 하고요. 또 병은 나한테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건 역시 바로 보면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럼 이걸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러한 이러한 집착되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니면 내려놓아야 하는 이치를 깨달아서 내려놓게 되어야 편안한 것이지요. 부처님께 아니면 불상님께 가서 빌고 절을 한다고 해서 고통받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맨날 왜 없애달라고 그렇게 잘 살게 해달라고 합격시키게 해달라고 그거는 불교가 아니어요. 미신행입니다. 미신행 부처님도 그건 미신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불교의 수행은요. 뭘 이루게 해달라는 게 수행이 아니어요. 그러니까 번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을 결국은 뭐예요? 제거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수행이죠. 그것이 바로 수행의 목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고요. 나쁜 것도 그렇고요. 결국 나 자신의 어떤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만들어주셨으면 부처님께 없애달라고 빌어야 원칙이겠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 스스로 없애는 게 원칙이죠. 그럼 어떻게 없애요? 무조건 없애게 해달라고 해서 없어지나요? 그를 가지고 있을 만한 이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치를 터득하다 보면 없애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없애게 돼요. 바로 그 이치가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요. 점점점점 걸림이 없는 내 마음 공하다는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불자님들 어때요? 보이지 않는 우물의 깊이는 우리가 돌멩이를 이렇게 던져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깊은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역시도요. 다른 사람이 던지는 어떤 한마디 말을 통하면 어느 정도 내 마음이 깊이가 깊은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할 때에 과연 내가 금방 흥물이 되고 금방 마음이 흔들리고 욕이 나오느냐 아니면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차분히 있느냐 그 깊이에 따라서 다르죠. 우물의 깊이는 어때요? 돌멩이를 넣어보면 깊으면 깊을수록 퐁당한 소리가 천천히 나지 않아요? 우리가 욕을 먹거나 좋은 얘기를 듣거나 어때요? 금방 표가 안 나는 사람이 마음이 깊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 마음자리 닦는 것이 우리 불교입니다. 바로 금방 내가 어떻게 표정이 바뀌고 이런 것은 내 마음이 바로 얕기 때문이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밉게 보면 사실은 밉게 보이는 모든 것이 보는 것이 다 밉게 보여요. 밉게 보려고 하면 참 잡초가 아닌 풀이 없고요. 곱게 보려고 하면 또 꽃 아닌 사람이 없어요. 또한 털려고 하면 먼지 없는 이가 없을 테고요. 또한 덮으려 한다 하면 못 덮을 허물이 없다는 생각이기도 하죠.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요. 눈밖에 나기는 참 한순간이라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의 이 순간도요. 환한 미소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으로 머무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 204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 인터넷 카페 석일봉의 불교세계에 성철수님이 열반송을 실어놓고요. 성철수님께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부족하나마.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성철수님께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뭐 죄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성철수님께서 남신열반송이요. 생평기광 남녀군이요. 미천과후 과숨이라. 화려 마비 한만 단이요. 일륜통 괴벽산이라. 일평생 남념 우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그 죄협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려나 되는구나.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일평생 남념 우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는 전부 공이라 선도악도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유식학 가보세요. 전부 다 공이기 때문에 선도악도 없어요. 전부 선악이 어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잘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걱정든지 버리고 살아라. 해서 바로 속이게 된 것 같다. 라고 한 말씀이고요. 그 죄협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스님 생활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잘 살아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세상은 다 공인데 그만큼 내가 죄가 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당신 생각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역시 그렇죠. 우리 불자인들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걱정근심은 비워놓고 살아라. 원래 비울 것도 채울 것도 없지 않아요.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전부 보니까 죄가 될 만한 것들이여. 또 다 깨치고 나니까 깨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화음경에도 보면 세상은 다 하나라고 그러지 않아요. 법성, 운영, 무의상, 재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그런데 법성이라는 건 두 개가 아니어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재법, 부동, 본래적. 본래는 다 고여정멸했어요. 무명, 무명도 없고, 무상. 높고 낮은 것도 없고, 또 상도 없고. 결국은 본래는 고여했는데 무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요. 무상, 모양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절일체, 일체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요? 증지소지 비역형이죠. 증지. 깨달은 자는 알아요. 그런데 소지, 깨달으려고 한 자, 아직 못 깨달은 자는 모르죠. 그래서 그런 이치를 하는 것은 바로 증지소지 비역형의 깨달은 자와 깨달지 못한 자의 경계로다라고 했어요. 감히 그 크신 깨달음을 얻으신 큰스님의 마음의 크기를 범부들이 어떻게 안다고 콩나라, 판나라 떠듣냐는 이야기죠. 너무 소의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륜통 궤벽산이라 본래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성철 근스님께서 육신을 지니시게 되셨잖아요. 지니셨으니까 생자필멸, 육신을 얻었으니까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이 있잖아요. 흔적이 있잖아요. 마음은 흔적은 없지만 그래서 해가 져서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리는 것처럼 나의 육신은 남아있구나 하는 뜻으로 일륜통 궤벽산이라 한 당의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 깊은 이치를 일반 범부들이 어떻게 아느냐는 이야기죠. 거의 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성철스님께서 운명전에 석가는 큰 도적이라는 시를 남겼다라고 해서 또 제 인터넷 글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불자님들하고 풀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운명전 지옥의 석가를 보고 쓴 성철스님의 시 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속이 상하죠. 지옥의 석가를 보고 쓴 성철스님의 시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만은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을 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진 일천 송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말 위에 송장이 질피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 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자기 앞곳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료잎의 야채의 머리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일곱근이요. 발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섭과 안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백옥 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무릇 느릿느릿 흐르며 잔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씽씽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지르니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요. 두견새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악! 악! 하는 소리와 함께 임종을 하다. 위의 시는 성철스님 운명전 시사전을 김당 기자가 취재해 온 것이며 이 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운명전 영계를 직접 보고 지옥의 석가와 달마와 가섭과 안한이 지옥에서 교로하는 모습을 시로 묘사한 것으로 영계를 직접 보지 않고는 자기가 평생 섬겼던 석가를 도적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런 글이예요. 참 이게 다 신앙인들이, 종교인도 아니죠. 신앙인들이 해서 기자가 시사전을 기자가 취재해 놨다라고 해서 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뜻을 풀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 말이 참 배우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시원한 물을 먹어도 우리가 시원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겨울에 어때요?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아, 개운하고 시원하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찬 걸 시원하다고 하는지 뜨거운 걸 시원하다고 하는지 구분을 못하지요. 왜? 한국에서 안 살아봐서 그래요. 뜨거운 것도 시원하다, 찬 것도 시원하다 그래요. 감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법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것이 시원하다고 감히 평가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뜨거운 것도 시원한 거고 찬 것도 시원한 건데 어떻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 뜨거운 국물이 더 시원하지 않아요? 더 개운하고요? 그 이치를 모르고 찬 것만 가지고 시원하다 표기를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또 한데요. 한편 운명전에 남기셨다는 시는 수없이 많은 수행 속에 이루어진 스님께서 마음을 담아놓은 글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자칫하면 이러한 마음의 크기나 무게를 감히 글로 담아서 스님의 마음을 세 장 안에 가두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지만 전혀 마음의 모습을 볼 줄 모르는 무리들이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크기만큼 보지 않아요? 자기의 색깔대로 보지 않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수행자 입장으로 부족하나마 오해가 없는 범인 외에서 몇 가지를 피력해보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만은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성철스님 씌어요. 서가문이 부처님의 깨우치신 진리는요. 더 이상 위없이 높고 깊고 미묘한 법이기 때 무상심심 미묘법이라 그러지 않아요? 무상정등정극이라 그러지 않아요? 당신의 어떤 일평생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가문이 부처님은 큰 도적이죠. 달마대사 역시 큰 깨달음을 이루셔서 많은 분들의 어떤 수행의 근본이 되어서 마음을 뺏어갔으니까 또한 도적인데 부처님보단 작으니까 작은 도적이에요. 또 성철스님께서 역시 깨닫고 보니까 어때요? 본래 지옥과 극락이 없는데도 극락의 삶을 만들라 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으니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여야 된 듯해서 당당하게 죄송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의 지옥으로 들어간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지옥으로. 얼마나 내가 속였냐. 당신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한 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말리의 송장이 질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 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공과 색이 없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내 한 마음을 부처같이 쓰면 부처요. 중생같이 쓰면 중생이 되고요. 내 한 마음을 공으로 만들면 공이 되고 색으로 만들면 색이 되는 것이죠. 유도 모두 없어요. 이런 반야의 지혜. 이런 어떤 열반의 지혜를 얻고 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하지 않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마디 말을 끌어놓으니까 어때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많다, 적다 이런 어떤 분별의 소리들이 어때요? 전부 사라지게 되고요. 지혜의 칼이 무명의 번뇌들을 제압을 하니까 어리석음의 흔적들이 모두 다 사라지도다. 자성은 공이오요. 재행무상의 연기에 잇힙니다. 자성은 공이오요. 재행무상 항상 변하지 않아요. 연기에 잇혀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있지도 없지도 않는 본체로 돌아가게 되니까 바로 무명무상 절일체라. 이름도 모양도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있는 여기는 이런 몸이나 이름도 결국 자성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어지게 되도다. 안 얘기요요. 없어지게 되도다. 과연 이 이치를 알겠는가?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자기 앞곳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류 앞에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쇠과는 무게가 일곱근이오. 목 발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섭과 하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곡 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본래 극락과 지옥이 없는 것이예요. 한 마음을 바르게 쓰면 보살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요. 한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마음과 머리는 항상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찌들려서 그 무거움이 더하고 몸과 마음과 뜻으로 짓는 악업의 과보로 고통의 바다인 사바세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구나. 한 마음 돌이키면 처처가 열반인 것을 석가와 미타는 많은 중생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며 마음으로 혼란을 시켰으니 구리샘물을 마시는 것이고 부처님의 제자인 가섭과 하나는 역시 무쇠를 먹는 것이고 한 마음 자성을 찾아 행복을 얻으면 그것이 극락이고 그것이 부처인 게지 별개의 극락이 있겠는가? 극락과 부처를 찾는 중생들의 허망함을 없애고자 극락의 계산을 처부수고 부처의 인연줄을 끊어버린다는 뜻으로 황금줄을 끊는다라고 하신 것 같고요.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붙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지르니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요. 두견 세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피어있네. 억! 억하는 소리와 함께 임종을 하다. 자아성이라는 것은요. 제각각 행주자 어묵 동정 서있고 흐르는 근기가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인연이 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이치를 알아서 깨닫기만 한다면 물고기의 논임을 방해하지 않는 바다와도 같고 하늘을 나는 새를 막지 않는 하늘과 같이 걸림이 없어지는데 그 진리의 위험력으로 대화를 하게 되니 바로 부처라는 이름이 차그나마 걸려있다. 알겠느냐? 괜히 1, 3, 4, 5, 6, 7이요. 콩나라, 판나라. 이것저것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떠드는 것은 모두 쓰자 할 데 없는 소리야. 뜰앞에 잔나무요. 개똥막대기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이치대로 돌아갈 뿐인데 세상살이 모든 것 떨어진 꽃이로다. 왜 그걸 잡다하게 떠들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공이요.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당신의 부족한 마음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기도 하지요. 어찌 당신을 모셔다가 뜻풀이를 해달라 하기 이전에 감히 이렇다 저렇다 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 장례식장 하는 분 또 부동산 매매업 하시는 분 또 스님분들을 모시고 산해를 구경을 가지 않아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저걸 어떻게 되팔면 이득이 얼마나 남겠다. 그 산을 보고 땅을 보고 그런 걸 계산하고 있고요. 장례식 가는 분 또 직원 분들은 어때요? 아 전부 자리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님들은 어때요? 전부 야 저 절자리가 좋다 안 좋다 다 자기 직업적인 면에서 보게 돼요. 무학대사하고 이성계의 태조 이성계하고 농담을 한 게 있죠. 무학대사가 전혀 곡차를 안 하시니까 태조 이성계께서 어떻게 해서든 곡차를 한 잔 매기려고 내기를 하지 않아요? 저랑 내기 한 번 하십시다. 우리 농담 따먹기에서 지는 사람 이기는 사람 말을 듣도록 하십시다. 태조 이성계가 내가 지면은 무학대사께서 원하시는 걸 들어줄 테고 제가 이기면 무학대사 술 한 잔 권하리다 라고 하면서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 아니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하게 그러지 않아요?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난정이 똥자루 같이 생겼고 얼굴은 거무잡잡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많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이러니 무학대사가 태조께서는 너무나 훌륭하시고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으로 다 갖추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태조 이성계가 그러지 않아요? 여보시오 농담 따먹기를 하자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아부를 하는 것이오? 하니까 무학대사께서 뭐라 그래요? 마마 똥자루 눈에는 똥자루가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해서 결국은 이성계가 지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관합니다. 자기의 그릇대로 보고요. 자기 그릇대로 담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뜨고 달은 동쪽으로 지는데 누가 감히 하늘과 땅을 논하고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해가 서쪽으로 뜬다니까 깨침은 알게 됩니다. 지옥과 극락을 논하고 옳고 그름을 논하겠는지요? 하하하 산은 산이오 물은 물인데 온 우주가 무너지도다. 하이 우리 불자님들 돼지는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요. 더러운 것도 받아들이지만 깨끗하다 더럽다는 분별이 없어요. 더럽다 깨끗하다는 분별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마음 크기로 만들어 놓은 어리석은 마음의 장난이고 말장난일 뿐인 거죠. 우리는 본래부터 분별이 없는 그런 마음만 찾을 줄 안다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고요. 또한 우리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요. 일체 분별을 쉬게 하고 일체 모든 걸림이 없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요. 그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잘 깨우치셔서 날마다 날마다 행복 가득한 그런 날들 만들어 가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